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에서 아주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인물은 로버트 아이그라는 인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즈니 사이에 15년간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초에 최고 경영자 자리를 그만두신 분입니다. 로버트 아이그 경력 한번 보시죠. 1951년 뉴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74년도 ABC TV 스튜디오에서 말단 제작 보조로 입사해가지고 41살에 ABC 스포츠 등에서 활용하면서 ABC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행운이 함께 했던 것은 ABC가 디즈니 사이에 1996년도에 인수당하면서 최고 경영청에 합류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2005년부터 2020년 연초까지 15년간 CEO를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책을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그 광경에서 첫 서문은 본인이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건설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회고하는데 한 7조에서 8조 정도 돈이 투입이 됐네. 어쨌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디즈니사가 상하이 랜드를 건설한 것이 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중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지금 꼬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책을 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일은 잘 키우고 나쁜 일은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원칙들을 내가 일을 하면서 배웠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배운 원칙들은 반드시 엔터테인먼트나 방송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섯 가지의 원칙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는 것. 리스크는 우리말로 위험이죠. 살아가면서 개인적 삶뿐만 아니고 사업가 삶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 적절한 위험을 안아야 되는 것이죠. 무모한 위험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리스크의 한도관리다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최악의 경우에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본인이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업이든 인생이든 존페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 한계치 내에서 인생 경영이든 사업 경영이든 해나가는 그런 것을 위험의 한도관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일정한 시점에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약하다는 것은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트루스트라는 것. 상대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 신뢰는 자산인 거죠. 쌓아가는 거죠. 하여튼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사의 신뢰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사의 신뢰관계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이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호기심을 배양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 호기심을 가져야 계속 성장할 수 있죠. 호기심을 가져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기심이 고갈되면 사람 자체가 대단히 드라이해 버리는 거죠. 아주 메말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호기심을 갖고 보고 뭔가 배울 거리를 찾고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상사로 둔 부하들도 성장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남편을 둔 아내도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기심이라는 것. 살아가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가는 여행길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삶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앵글 이런 부분들이 변화관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를 모두 변함의 연속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흥미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계속 그냥 고집을 하게 되고 하니까 썩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나라도 추락하고 기업도 추락하고 개인도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광속으로 가는데 제도나 정책이란 것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뒷다리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참 많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정직하고 고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때 그것이 분명한 때조차도 정직과 고결함. 정직인 거죠. 조작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욕이 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은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사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기한 15년 되는 그런 CEO. 2020년 초에 이제 퇴직했습니다. 51년생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느 업종에 종사하든지 적용 가능한 다섯 가지 원칙을 자기가 한 분야를 파고들면서 배웠는데 그 부분이 모두 다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기사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함께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도 여러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서 성장시켜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TV, GONGTV도 구독으로서 성장시켜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